절정에 쓸 수 있는 거죠. 어제도 보시다시피 외과의사분들의 여러분들 절정이라는 것이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절정을 향해서 갈 때는 절정의 끝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르죠. 그 절정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책을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책은 쓸 수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항상 절정이 따로 있어요. 외과의사가 항상 수술을 잘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제 현직 의사분 말씀처럼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이 체력적으로나 시력적으로나 모든 매설된 외과의사들이 최고의 절정기를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모든 게 절정이 있는 겁니다. 이 책도 절정에 쓴 책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보시면 전공의 모집이 전멸한 겁니다. 정부의 계획이 완전히 파토가 나버린 겁니다. 7천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율을 0.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창피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지원율이 0.8% 나오면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죠. 뭐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 수련 특례도 적용하고 협박도 좀 하면 전공의들이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전멸 거점 대학병원은 텅텅 비다. 상급종합병원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0.8% 빅3 병원을 가리지 않고 전멸 수준, 천멸을 당한 겁니다. 대한민국 관료들 경쟁력이 이 수준인 겁니다. 전혀 지금도 사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60년대 꼰대들을 뭡니까 정호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수련 특례 적용하면 다 올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조교황 씨 여러분들 수준이고 박민수 씨 추군인 겁니다. 상황을 전혀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댄통당해야 여러분 정신들 차릴 겁니다. 댄통당해도 차릴지 모르겠어요. 상급종합병원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0.8% 상급종합병원 서름 6곳 3648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하다. 삼성, 서울대, 아산병원 등 11곳은 모집 결과를 비공개하다. 거의 지원을 안 했다는 거겠죠. 빅5병원 수도권 지방 가릴 거 없이 수련병원 대부분이 하반기 모집에 실패했다. 사직 전공의 자리는 뽑지 않고 기존대로 가을에 결혼만 주문하라던 수련병원에도 지원자가 없었다. 비공개 방침을 밝혀온 11곳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47곳 가운데서 36곳의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지원한 의사는 29명이었다. 지원율은 0.8%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도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그냥 다 강제로 끌어오면 되겠네. 강제동원 행정명령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자가 있었던 병원은 9곳인데 카돌릭 중앙의료원 14명, 세브란스 5명, 고대 1명, 인하대 1명, 카돌릭 중앙의료원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인턴 218명, 레지던트 799명을 선발하겠다고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14명이었다. 뇌과와 산부인과 상급년차 1명, 신경과, 안과, 이유누과 상급년차 2명, 정신건강의학과 1년차 1명, 정형외과 1년차 3명, 세브란스는 인턴 146명, 레지던트 568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는데 5명이 지원했다. 거의 참담한 수준이네요. 고려대는 인턴 97명, 레지던트 157명, 지원자는 신경외과 1년차 1명이었다. 그 다음 삼성,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은 하반기 모집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북대, 순천향대, 아주대, 영남대, 충남대, 한양대 병원 등 27개 수련병원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분당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정북대병원 등은 하반기 모집 전 결혼된 사람들만 모집 공고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 제로입니다. 주요 상급종합병원, 2024학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다 여러분들 여기에 세브란스 5명, 고대 1명, 카돌릭대 14명 영남대, 건국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제로인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추가 모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도 안 올 테니까 정부가 방침을 밝혔네요. 추가 모집 없다고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저조 예상 31일이 되기 전에 30일입니다. 30일 날 복지부 추가 모집 없어 추가 모집 하더라도 안 돌아올 거니까 정부가 6개월째 지금 이 의로 사태가 난항을 여러분들 거듭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쓴 거지 않습니까 무슨 뭐 진로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3개월 여러분들 면허정지 행정처분 전공의 사표 수리 명령 뭐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이제 이번에는 전공의 저는 사직서 수리 명령을 7월 15일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아주 쌈박하게 여러분들 가을에 세 사람 뽑아가지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난항이 된 거죠.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요 수련 병원들의 수술건수가 40 50% 이하로 떨어지는 일들이 이제 하반기도 계속되는 거죠. 1년 이상 정도 수술건수가 40% 내지 50% 이하로 줄어들고 외래 환자 이름 수가 30%에서 50% 이하로 줄어들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수술할 건지 뭐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복지부에 추가 모집은 없다고 하면 지금 추가 모집회가 추가 모집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네요 전공의 강제 동원 행정 명령을 하나 만들어서 발표하면 되겠네요 집에 다 있는 일은 전공의들 다 끌어다 오면 되겠네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잘못된 정책을 잘한 정책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민의 여러분들 다수를 선전 선동해가지고 밀어붙인 정책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의로 농단인 거죠 의로 계획이 아니고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관여했던 고위 공직자들은 아마 다음에 법정에 설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여러분들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 적법한 절차 이런 걸 전혀 거치지 않은 정책이란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제가 볼 땐 다음에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할 때 경제성 조작하고 이런 거하고 똑맞은 차원에서 아마 다루지겠죠 다음에 이제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들 등장하게 되면 가혹하게 이 사건을 다루겠죠 어리석기고 참 바보 같은 일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의로 현장 실제로 여러분들 환자를 진료하는 의로의 최일선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최일선 의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어제 거제 이렇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병원들의 의로 역량이 크게 악화되고 특히 3차 진료기간 그리고 응급실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합병증이나 변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필수과 응급의학과 의로인들은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거제 말씀드렸습니다 거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제 또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한 의사선생님께서 3차 진료기간인 대학병원들이 중증질환자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2차 병원까지 계속 지금 넘어오는 상황이다 2차 병원에 넘어오면 일체의 민영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이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경상도에서 전라도나 경기도까지 전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진짜 중증질환자 제외하고는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방송을 시청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분께서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사분께서는 현직 응급센터에 근무진 응급의학과 전문인데 완전 붕괴 직전인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어떤 신문기사보다 더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장 리포트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현장 리포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또 다시 현장에 계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과의사입니다 오늘 오전 진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가위 폭발적입니다 진로 마치고 여러분 짬을 짜는 사이에 그냥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염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에크모를 달아야 하실 중환자분들은 모두 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사태의 손절 시작 언론들이 설설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영상을 보시고 내과의사분이 메시지를 올려주신 겁니다 가장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개인 위생을 주의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새기시고 가족들한께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위 폭발적입니다 염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의료 사태 의전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유행변 같은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의사분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 전문 겁니다 외래에서 벌써 코로나 양성이 많은데 올겨울 걱정입니다 검사 병실 호흡기업에서 볼 전공이 없이 어떻게 보낼 수 있지 걱정입니다 코로나 초기를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이 여러분들 외래에서 현장을 아시는 분이 남긴 겁니다 코로나 찬 걸 그때 정부가 의료계 어떻게 말할지 꼭 보고 싶습니다 예상을 하지만 이 나라의 정신문화는 구석기 시대에서 별로 나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현직 의사분 말씀입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이 정보들이 지금 도착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 의료 사태에 대한 견해의 100% 동감합니다 외국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바이오 공학 관련 일을 한 연구자로서 모든 연구의 결과를 대부분 수치로서 표현했던 입장이 있다 4.15 선거 수치를 보자마자 선거 결과에 의문을 가졌고 저의 연구 과정과 주변의 의사들을 보며 의사를 키워내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반응은 63대 36과 같은 상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건강 상태와 비슷한 건강한 세 사람의 해랍이 모두 최고 100 최저 70이라고 동일한 해랍지가 나왔다면 해랍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연구자를 키우는 데도 많은 돈이 드는데 의사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 무시를 하는 현 상태야 아쉽습니다 윤 대통령 덕분에 이공계는 박살이 났고 이공계 관련자로서 한국의 미래가 아쉽습니다 외국에 살면 한국이 얼마나 이쁜 나라인가 생각했는데 무너지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회과학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색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앞날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야 뒤늦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느끼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예 지금 2차 병원도 안 되는 급의 병원에서도 항암치료를 합니다 정형외과 특화병원인데 이제부터 항암제 처방한다고 합니다 3차 진료기간이 환자를 다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14시간 걸리는 손가락 미세접합수술이 75만원입니다 그나마 자기 부담금 몇천원 때문에 12건은 환자 무엇이라도 삭감하려고 드는 심평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혼란이 도관입니다 우리 아들은 외과 안 한다고 합니다 수술하면 소송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대교육을 지킬 수 있는 의평은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교육부가 압력을 넣겠다고 합니다 분명 국방부 예산만큼 지원한다고 해놓고서는 정부는 준비도 보충할 넉넉도 안 되면서 끝까지 의로 붕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 너무나 감사히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거구 유튜브들이 애국자인장 앵무새처럼 떠들더니 막상 의로 대란에는 침묵한 걸 보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건강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유튜브를 거의 안 보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봅니다 뉴스는 보죠 논평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 논평은 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유튜브가 의로 사태를 다루는 건지 다루지 않는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분 말씀을 보면 이름하여 우파 유튜브를 하는 데서 거의 안 다루는 것 같네요 윤 정부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논평이라는 거가 이익이 되면 다루지만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안 다루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중요한 과제지만 돈이 안 되니까 안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봅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 간에 영혼을 어지럽히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 말씀을 듣고 다른 유튜브는 안 다루겠지 선거도 안 다뤘으니까 의료도 안 다루겠지 그리고 뭡니까 그냥 윤 대통령 잘한다 한동훈이 잘한다 그것만 다루겠죠 그러니까 썩었다고 남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썩었으니까 다 썩었으니까 남이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썩은 결과를 닿으면 똥물을 먹게 되는 건 다 같이 먹을 거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이 의료계에 힘을 보태달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장의 카드를 숨긴 채 포크페이스를 한 이재명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순진한지 바보인지 윤동훈 꽤 반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머릿속은 말을 아끼고 가마솥이 끌어 폭발할 때까지 때를 기다리자 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덩치만 크고 격롤을 잘하는 성격급한 곰이고 나머지 하나는 먹이가 눈앞에 확실히 올 때까지 배가파도 있냐고 기다린 뱀이었습니다 훗날의 결과는 보나 만할 겁니다 이분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의료계획 이름으로 추진된 내용은 윤 대통령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걸 거두드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뭡니까 상대방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포정관리하면서 조용히 보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그게 본인 운명하고 관리되는지 조차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하수입니다 하수 어마어마하게 하수인 거죠 이 의학평가원 평가 이게 또 이제 한 번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 의과대학 교수들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비용을 지르더라도 의학 교육의 질을 훼손해서 안 된다 이런 결기가 있는 겁니다 윤 정부는 지금 의평원을 무력화시켜야 2025학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공이나 의대생들의 반발 외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의학 교육을 평가해온 의평원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무리수를 뚫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마치 탈핵과 마찬가지로 탈원전과 마찬가지로 그게 무리수를 둔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고초를 당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료원이 여러분들 의대 정원을 이게 kbs 강원 방송입니다 강의실 수련식이 다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이거를 의평원에서 타협 없이 원칙대로 평가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의평원에서 평가기준은 이번에 너무나 급하게 여러분들 정원이 됐기 때문에 173% 여러분들 의학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상시에 15개의 평가기준이 아니고 51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0개 의과대학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죠 원칙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여러분 이번에 의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를 보면서 저는 늘 느껴왔지만 한국에서 완장을 찬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그게 여러분들 선진국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인 겁니다 그냥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경기하기 이전에 게임 규칙을 바로 바꾸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비례대표 여러분들 제도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그냥 몸에 베어 있습니다 절차 법 필요 없어 그거 그냥 바꾸면 돼 이런 겁니다 그게 선진국하고 엄청나게 차이인 겁니다 이번에도 딱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평은 협조해 협조하라고 협조 안 해 그러면 사전 심의하는 것 다 교육부 사전에 허가 받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51개 이런 평가 기준이 뭐가 필요해 한 7개를 줄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인 겁니다 제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다 엎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원장 선생님이 자리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쫓아내려고 하겠죠 보시면 의평은 외압 논란에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문이 등장했고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의평은 압박한다고요? 아니 의대의 교육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의평은의 평가 기준을 좀 유연하게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는 노골적으로 의대의 정원 증가 의대에 대해서 의평은 평가 개입을 하겠다 그러나 의평은은 평가 작업을 시작하니까 대학 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평은하고 한반 붙는 게 또 재미있을 겁니다 의평은의 여러분들 이 원장은 보니까 아주 깐깐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 51개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30개 의과대학 정원 대상이 된 대학들은 모두 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걸 뭡니까 무력화 어떻게 무력화시킬까 이주호 머리 속에서 어떤 게 나올까 다음엔 뭡니까 잘못하면 감방 가는 겁니다 완장 오래 안 가거든요 완장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까 완장이 오래 갈 수가 없죠 정원의대의 의평은 평가 탈락 우려에 복지부는 대하로 해결하겠다 복지부는 사바사바해가 해결할 모양입니다 관료들 생각이 이런 건 겁니다 그냥 규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통과 불통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바사바 해서 해결하겠다 사전심의 절차 교육부가 사전심의를 받아라 의평원이 기준을 완화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의대 정원이 10% 이상 정원된 30개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연히 평가 여러분들 할 수 없죠 강의실 2배를 어떻게 늘리고 교원 수를 2배를 어떻게 늘리고 해부실을 2배로 어떻게 늘려가겠습니까 그러나 무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의 흥미로운 사건이 또 진행될 겁니다 한국은 절차적 정당성인 게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겠다 하면 완장찬 사람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탈원전 해야겠다 그럼 경제성 조작하는 겁니다 30개 이름 의과대학의 정원을 다 늘려야겠다 의평원의 평가기준을 조작하려고 하겠죠 말 안 들어 원장 나가 원장 법인카드 얼마 쓴지 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해서 뭡니까 의평원을 박살낼 건지 그럼 의사들이 또 격렬하게 반발하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가 평가 인정 거부 움직임의 의평원 규정대로 진행하겠다 대학들이 반발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겠죠 30개 대학들이 모여 가지고 의평원이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가혹한 조치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뻔합니다 게임하기 전에 바로 뭡니까 게임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평원 평가 앞둔 30곳 면봉 대부분 통과 못할 수도 있다 통과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가오 잡으려면 그럼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평원 원장을 모가지로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51개 이런 평가기준을 7개로 낮추든지 그렇게 하면 통과되겠죠 그럼 대학교에서 들고 일어날 거고 그래서 그냥 수렁통에 빠지는 겁니다 똥통에 똥통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는 민수농님께서 너무도 안일한 행동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나가고 싶어 합니다 능력 때문에 나가도는 게 좋죠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의과대학 36곳 교수들 의평원 공정 독립 자율성 침해 자시 않겠다 의평원은 무력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한편을 코미디는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 대학들을 의평원 평가기준을 무력화시켜가지고 합법화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거기서 무리수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할 겁니다 무리수가 그리고 그 무리수에 직접 관절로 관려했던 실장국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 다음에 여러분들 수사 대상이 오르겠죠 뭐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딱 보면 그냥 통박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할지 여기에 이 원장이란 분은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냥 원칙 준수 이겁니다 이분은 이분은 그냥 날려버리겠죠 날려야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설명회를 한 겁니다 이제 30개 대학을 불러가지고 주요 변화평가계획한 설명회 7월 30일 은행회관 2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허허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타협을 안 하겠죠 목이 날아가더라도 대부분 통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 50명 여러분 교육하던 기간에서 150명을 늘리면 그거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교육하도록 두드리로 만져야 되는 거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원의대 30곳에 대한 주요 변화평가에 났으면서 평가를 준비해야 된 대학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멘붕에 빠지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기사 청년의사라는 의료 전문지입니다 그 하단에 젊은 의사들이 남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 저하 따위는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분한테 하소연하시고 이번에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은 인증평가 부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이 탈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52개가 여러분들 많다고 두툴대는데 그러면 51개가 중복이 되니까 그냥 카피해가지고 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과도한 의대의 정원은 대책도 없이 작성해서 낼까요 총장이나 되면서 다 계획이 있겠죠 박민수 차관처럼 해외에서라도 교수 수입하시고 대학 건물도 3D로 빨리 지으시고 그런 생각 없이 그 많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대 교육질을 반드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여러분들 의료계에 계시는 젊은 의사분들이 좀 조소하는 겁니다 의학 교육이 정말 중요하니까 정원도 10% 해수도 2년마다 정한 건데 200에 300% 정도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열었으니까 교수 사직이 생기는 등 교육 차질이 있는지 봐야 되고 2년도 깁니다 교수 결혼이 연초에 생기고 2년 만에 청원하면 그동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변화가 많을 때는 1년마다 평가하는 것도 깁니다 총장들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대량 정원 신청을 했군요 등록금을 벌려고 수작부리다 멀쩡했던 의과대학 배교시키게 되면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이 메디칼 전문지인 청년의사의 여러분들 의평원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글을 남긴 겁니다 볼만할 겁니다 그냥 사실로 이야기하게 되면 30개 대학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의 대학만 의평원을 통과할 겁니다 그럼 통과하지 못한 학교에 여러분들 입학 정원을 받은 사람들은 국시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게 해서 이 관리 출신들 검사 출신들은 뭘 기획하겠습니까 짱 그냥 밀어버려 의평원이 무슨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에 완장 참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권 바뀌게 되면 줄줄이 다 뭡니까 법정에 서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뻔히 훤히 예상되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논리적으로 잘 따졌네요 당신들이 법대로 하게 되면 2027년부터 정원을 해야 맞는 거다 당신들이 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니까 그냥 대학 대통령이 뭡니까 고함 치니까 2025년부터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들이 기가 찰 겁니다 평생 과학을 해온 사람들이니까 과학을 해온 사람들은 도저히 역겨워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집안 일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나라 일을 절차가 전혀 없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깡 내가 이름도 뭡니까 내가 완장 차서 그냥 해 이렇게 하면 그냥 그냥 돼야 되는 겁니다 참 의과대학 교수들도 안 됐습니다 이 카돌릭 의대 고대 서울대 성대 연대 울산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공개 질의를 보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1년 10개월 전에 입시 요강 학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 사전 예고지를 준수하고 의학 교육 점검 필수 절차인 의평원 인정까지 고려했다면 지난해 5월 30일까지 정원 규모에 따른 인정까지 통과한 대학에 한해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법인 겁니다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려면 법에 따르면 1년 10개월 전에 입시 요강 학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 사전 예고지를 준수하고 그리고 의평원 인정이 모두 다 마쳐야 2025학년도 여러분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정상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무슨 변고가 생기게 되면 지금 무리수했던 박민수나 조기용이나 전부가 뭡니까 이지호나 다 뭡니까 수사받아야 될 사안인 겁니다 이게 법인 겁니다 법 절차가 있잖아요 1년 10개월 전에 입시 요강 학정을 기본으로 한 대학 사전 예고제를 준수하고 의학 교육 점검 필수지단의 의평원 인정까지 고려했다면 지난해 5월 31일까지 정원 규모에 따른 인정까지 통과한 대학에 대해서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과대학 교수들 주장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을 했기 때문에 사바사바가 없는 겁니다 에라 인간들아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법을 뭡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뭡니까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뭡니까 저보다 더 심하게 과학을 해온 사람들입니까 힘들겠냐고 이야기죠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이 사기 치겠습니까 병 고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가 환자를 수술하는데 환자 이름 진로 기록을 보니까 그게 폐암인데 그게 가남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카돌릭 의과대학 여러분들 카돌릭 의료중앙원에 홍길동이라는 여러분들의 폐암 전문의가 있다고 봅시다 아니 그분이 여러분들 진로 기록을 보니까 이게 가남인데 이게 폐암이라고 진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균적인 수준으로 그 사람들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행량이 여러분들 죄가 없는데 보니까 출시하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야 돼 그럼 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너 10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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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직도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 평균 수준에서 의사들이 압도적인 1등인 겁니다 왜 의사들은 다루는 것이 거짓말하면 환자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지만 웃고 넘어가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다른데 규칙을 정해놓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정해놓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필요에 따라 다 뭡니까 그냥 없고 뒤덮고 뭔가 숨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을 매일 하지만 아마 신앙이 없었으면 그냥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악한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 이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법적 절차라는 건 아무것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현재의 평은 평가 일정을 고려해 순리대로 처리한다면 순리대로 하면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 30일까지 정원 규모와 인정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허용함이 법과 원칙을 준수한 올바른 형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평원이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 다 끝나게 되면 그럼 2025학년 때는 2027년도나 돼야 여러분 정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해 가지고 그래서 좋은 세상에 오면 다 법적인 책임을 안 줘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권은 바뀔 것이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거 의로운 농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 책임질 겁니다 역대 정권을 보고도 그걸 못 배운다 인생 조심해서 살아야 되죠 교육부총리 두 번 했고 이런 폼 잡았는데 막판에 그냥 골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여러분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막판에 머무니까 헷가닥 해 가지고 좀 무리수를 뒀다 같은 편이 권력을 잡으면 봐주겠지 같은 편이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은 편이 권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전부 골로 가는 겁니다 차후에 불인정을 받을 경우에 발생할 일부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 대책인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 성공하고 혹시라도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정까지 통과하더라도 다가오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원이 가능한 것은 상식적인 행정입니다 결국 내년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 정원이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안 들을 겁니다 왜 반드시 2025학년도에 통과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가오도 좀 세울 수 있고 역대 정부가 못한 걸 내가 했다는 이런 폼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정해진 여러분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참 보복을 계속하는 거죠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전공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법을 바꿀 모양이네요 제가 이제 오늘 이 기사는 놓쳤는데 한 분께서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법을 바꿔서 전공의를 반드시 거쳐야 개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예가 싫다고 하니까 아예 노예절을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하면 전공의들 전부 외국 나가버립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매일 나오는 걸 보고 있으려니 이제 구역질이 납니다 하여튼 돈 안 들이고 의사 착지하려고 눈에 불을 켰구만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악질적일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수준의 정부와 국민이 의료 수준도 조선시대 수준으로 받는 게 맞겠네요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두 분이 다 의사분 같으신데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안정적으로 노예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름은 개원매너제 참 기가 차죠 개원을 하려면 일정지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젊은 의사들한테는 그냥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는데 그러면 좋다 우리가 너희들의 본때를 보이지 왜 가지고 그냥 제도적으로 노예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개원매너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는 의사의 경우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적인 것을 알려졌다 악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악한 겁니다 개원매너제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는 의사의 개원 페이닥터는 할 수 있는데 봉지기는 될 수가 있는데 개원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수련 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성공의 일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니까 완전히 막 가는 것 같아요 개원매너제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가는 것 같습니다 노예들을 학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면 병원 오나 아니면 병원 경영인들은 또 환영할 수도 있죠 노예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이 나라 대책 없습니다 청년 의사들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지금 생각하는 것 보면 거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도 없고 노예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노예를 공급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 노예제를 우리가 확실히 노예제를 끌고 있는 고차가 시켜 이렇게 정권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여기 보시면 개원매너제입니다 일정기간 전공일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로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뭐 또 이렇게 하면 선전선동해가 여러분들 다 만들려고 하겠죠 대책 없는 나라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오로지 뭐죠 노예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일념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의사들 생각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젊은 사람 같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수련을 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수련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지금까지 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전공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수련을 거쳐야 된다 너무나 저희가 여러분들 안 좋지 않습니까 수련을 할 수도 있고 수련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수련을 할 수도 있고 수련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수련 제도를 다 의무화해서 개원할 수 있는 매너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대형병원들이 필요로 하는 전공이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노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평상시에 나왔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불순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니까 2023년 11월 임상수련 거치아 개원 전공이 수련체계 개편동이 벌써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의료사태가 발생하기 좀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수련 마친 의사만 개원명이 이게 2024년 2월 1일이거든요 이렇게 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죠 이게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임상수련을 거치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평사원이 18개월 근무하는데 의과 공부한 사람은 36개월 38개월 군이나 공부위를 부여잡고 있고 개원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 몇 년간 전공일을 하도록 하고 있고 노예제하고 같은 거죠 뭐 다를 수가 있습니까 노예제지 않습니까 일반 평사원은 18개월 근무하는데 군의관은 38개월 근무하게 하고 공부위는 36개월 근무하게 하고 한 2.5배 정도 더 근무하게 하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전공의들이 이런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니까 전공의에서 또 한 2, 3년 정도 봉직하고 그다음에 필드에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이익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벌써 2023년 11월 14일 노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를 벌써 2023년 11월 13일 날 벌써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 전에 2년 과정에 임상수련일을 도업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서 응급의학과 의무적으로 경험하도록 해 필수직권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거다 필수의료과에 사람이 안 가니까 전부 다 2년간 다 근무해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임상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월급의사는 되지만 개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노예제도가 구성이 되겠죠 노예제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겠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사표 쓸 수가 없으니까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고 참 인간들이 이렇게 이 김윤이라는 사람이 필수의료과의 의과대학 졸업생 또는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의사들이 수련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순합니까 필수의료 인력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가 전부 다 2년간 근무해라는 겁니다 전부 다 2년간 노예제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료과의 의과대학 졸업생 또는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의사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개원 매니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병원에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원 매니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모든 의사들은 군 복무회 2년 동안 더 필수의료과에 봉직해라 이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나게 악한 겁니다 또 이걸 선전선동회가 통과시킬 겁니다 나는 완전히 조선입니다 조선 젊은 사람들 생각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남자 같으면 3년 동안 군의관 복무하고 또 이러면 여기서 2년간 의무 복무하고 그때 이러면 나와서 개원일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도입한다? 개원 매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제도인 거죠 이게 이제 폼 빡 잡고 수련 마친 의사만 개원 면의 추진 이게 벌써 보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2월 1일자니까 올해 의료계획 후퇴 국가의 본진력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발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제 오늘 한 분이 남겼는데 개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수의사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지방자치단체 수십억 걸 들여가지고 동물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무료 중성화 수술을 해줍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무슨 동물복지공원 만든다고 수십억씩 투입합니다 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응급실 만들고 산부인과 분마실 만들고 의료사고 보험 들어주고 의료사고시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행정인지 고개를 갸우뚱한 순간이 많습니다 개를 못 데리고 나온다고 하면 군청 추상가 직원들이 운송까지 해줍니다 미친 겁니다 제가 돈을 좀 덜 벌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고향이 중성화하는데 군청에서 빠르면 15분 걸립니다 20만 원 줍니다 사람 심장 초음파 1시간씩 걸리는 것과 수가가 얼마인지 알면 짜증이 납니다 수입과 의사분이 하도 여러분들 세상이 막 돌아가니까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은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생 복무 문제 공보위 그리고 군의관 아주 가혹합니다 군의관은 38개월을 근무합니다 군인으로 이 공보위는 공중보건의로 취약지구에 의로취약지구에 37개월을 근무합니다 너무 깁니다 아주 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 들킵니다 오늘 의대생 우리 아들이 이번에 현역으로 갔습니다 공중보건의로 끌려다니기 싫어서 갔습니다 군의관은 월급이 220만 원입니다 거기서 밥값도 떼갑니다 일반 사병도 월급 200만 원 준다는 판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60년대 기성세대들 진짜 이기적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의사 아들은 분노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모범 납세자인데 이 나라의 정치 몰입에 들은 후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배떼지만 채우려 합니다 의대 정원하지 말고 연금계획이나 했어야겠죠 연금계획은 뭐 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줘야 되니까 의과대학 정원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입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골로 갈 거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의대생들의 공보위와 군의관 근무기관은 현역병 복무기관에 비해 상당히 길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보위의 복무관은 37개월입니다 군의관의 복무관은 38개월입니다 2개월의 기초군사훈련 포함해서 이것은 현역병의 복무기관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긴 기간입니다 현역병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복무기관을 가집니다 육군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이러한 긴 복무기관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무기피현상 의대생이나 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이나 공보위 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병을 성공합니다 군 복무를 앞둔 의대생과 전공의 중 75%가 군의관이나 공보위보다 현역병 복무를 선호합니다 공보위의 감소입니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기관 중 남성은 증가했지만 공보위 외과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4년도 2411명에서 979명 2.5배 정도 복무기관이 긴데 누가 가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관 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보위와 군의관의 복무기관을 24개월로 단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실질적인 논의 단계에 있으며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계속 여러분들은 뭡니까 약탈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주지 않겠죠 끝까지 여러분들을 그냥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게 기성세대 생각이니까 기가 찬 거죠 당연히 현역병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놔가지고 말이 됩니까 현역병 여름 기간이 조정되면 당연히 군의관이나 공부관 공부위 여러분들 기간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군의관은 중1을 대의 제대고 공중보건위는 이병 제대입니다 군의관은 군대의 생활학에 계급이 있고 공중보건위는 훈련병 마치고 보건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훈련병 제대로 취급해서 이등백 제대입니다 1980년대에는 공부위도 장교훈련 2개월을 받은 이후에 중2일감 임감과 동시에 전역 후에 무희촌에 38개월 근무 이후에 제대를 했습니다 통상 40개월입니다 해수로 4년을 복무한 겁니다 84학번 외과의사입니다 예과 1, 2학년 교련 수료 받았고 1학년 전방 입수했고 2학년 문무대 입수했지만 남들 받는 군복무 협대 없이 39개월 근무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일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부위로 가는 사람들이 예비역이 될 때 이병으로 가는 거고 장교로 가는 경우는 마지막에 달았던 계급으로 예비역이 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만 하더라도 전문의를 맞추어 군대에 가면 대위로 임감했다 소령으로 임감했습니다 어느 날 육사 출신 누군가가 군의 간에 소령 진급을 없애버렸습니다 전군의 소령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아서 자신의 육사 후배들에 나눠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래 복무기는 36개월 넘으면 장기복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간은 39개월 근무에도 장기복무수당이 없습니다 알았을 다 잘 살기 바랍니다 잘 살기 바라는데 제가 이걸 보고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하고 관련이 없지만 형평에 너무나 어긋나고 의대생들을 너무나 이러면 될 차별하는 조치인 겁니다 제왕을 안 하면 다 이렇게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약탈하지 않습니까 제왕을 하지 않으면 제왕을 하지 않으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타인을 계속 약탈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고 약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의로 문제 다루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 또 다른 면모를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사회가 선진화된다는 것은 모든 면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뭐 나라 자체가 이렇게 뭐 그거 하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지고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그냥 보통 여행서들은 대개 어디를 가서 뭘 먹고 어디서 자고 뭘 보고 뭐 이런 것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제가 특히 미국의 남부 또 미국의 서부 애리조나 남서부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과거에 이제 금강이라든지 은강 이런 소위 그런 지역들이 많았고 지금도 이렇게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그런 미국의 웨스트 서부를 개척했던 사람들의 많은 흔적을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 본 거 역사적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취재해 가지고 제가 쓴 이런 일종의 문화 탐사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행 떠나시기보다도 여름에 좀 편안하게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을 원하시게 되면 이 애리조나 답사기를 한번 도전해보면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ontin 그러면 지금 개인 사이버 가족이 도전해 있죠 그 때까지 그것이 마 Wash가 첫 입 jea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